이걸로 끝까지 최대한 연구가 될겁니다. 물러설 수 없어요! 불을 밝힐게요. 불을 밝힐게요. 이걸로 끝이다! 바다의 힘을! 위대한 연구가 될겁니다. 물러설 수 없어요! 이걸로 끝이다! 불을 밝힐게요. 이걸로 끝이다! 이걸로 끝이다! 이걸로 끝이다! 이걸로 끝이다. 이거로 끝이다! 불러설 수 없어요! 이걸로 끝이다! 바다의 심은, 불을 밝힐게요! 물러설 수 없어요! 내 작수는 어디인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